. 이끄죠. 겐지 원숭이. 네크리 프리딜. 오른쪽 로드오그 뭐야. 그랩 빠졌고요. 아니? 죽는 것도 애잔하게 죽네 오른쪽에 원숭이 저거 아나 아나 저 힐러 없어요 팀포 해봤죠? 별로 잘하진 못합니다 상대 루시오 다운 아나가 안 죽네 일단 상대 겐지 없고 원숭이만 조지면 될 것 같은데 로도그 들어온 거 이거 다운 아나 개피 아나 다운 상대 루시오밖에 1라 없어요 루시오도 다운 겐지 쉬프트 빠졌고요 원숭이 빡침 안 빡쳤어요 이제 순해졌음 다운 파라 떴어요 겐지 반피 파라 위에 뜬 거 파라 반피 파라 다운 겐지 들어온 거 반사 빠졌고요 겐지 다운 상대 루시오 들어와 있고요 파라 들어온 거 거점 한 명 루시오 다운 파라 오른쪽 위에 떴고요 파라 다운 파라 다운 파라 동돈은 맞춰줘야지 판정 버프되는데 로도그 거점 들어와 있어요 그랩 없고요 개피 약 빨아요 원숭이 오른쪽으로 들어와요 원숭이 다운 원숭이 다운 트레이커 트레이커 뒤에 들어와 있어요 트레이커 거점 안에서 계속 깝치고 맥크리 왼쪽 맥크리 다운 아 이거 트레이커 진짜 아 이거 트레이커 진짜 아 트레이커 드럽게 안 맞네 로도그 왼쪽 겐지 궁 겐지 궁 겐지 다운 로도 깔고 맥크리 왼쪽 정면 아나 아 나이스요 이 마우스는 유선 무선 차이가 없어 실제 체감이 없어요 그 입력 렉이라고 해당 무선이 그런게 있는데 이거 안 느껴져 이 마우스는 하나도 안 느껴져요 제가 이때까지 무선 마우스를 많이 써봤어요 저도 차이가 안나 흐헤헤헤헤헤헤헿 나중에는 이를 좀 보지 제가 인성이 좋아가지고 네 1600에 2.5 씁니다 이제 바꿨어요 2000에 2에서 디피아에는 근데 이 디피아에는 4000으로 똑같죠 쟁탈전이 누클랩을 할 수가 없는게 리퍼 다운 겐지 들어왔어요 겐지 개피 겐지 반사 빠졌고요 아 지발 끌렸어 겐지 우리 팀 귀지 있는데 있어요 겐지 다운 리퍼 거점 다운 안 돼 원숭이 거점 왼쪽 로도그 다운 맥크리 개피 겐지 공 겐지 공 겐지 공 아이고 원숭이한테 다 썰린다 원숭이 있다 빡쳤어요 루시오 개피 루시오 개피 빠졌다 가죠 빠졌다 가야 될 것 같음 모여서 다시 겐지 겐지 다운 로도그 랩 빠졌어요 원숭이 들어와 있어요 반픽 원숭이 다운 이거 겐지도 없고 원숭이 없어요 들어가면 돼 상대 힐러 없어요 아 맥크리 정면 안 돼 아이 못 넘어갔어 로드그랩 빠졌어요 로드그랩 빠졌어요 루시오 다운 거점 안에 적 없어요 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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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쌌어요 거점 안에 맥크리 로드그랩 빠졌어요 로드 거점 안에서 궁 반피 아 이거 리파궁 겐지궁 다시다시 모여서 가야 돼요 아 이거 힘든데 힘들어 리파 저희 팀 그 오른쪽 위에 오케이 원숭이 반피 겐지 반사 빠졌고요 리퍼 위에서 떨어지는 거 조심 궁 없긴 한데 아 죽겠다 원숭이 반피 거점 안에 들어가야 돼요 원숭이 빡쳤어요 아이고 석영 아이고 석영 잠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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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또 줄게 아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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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겐지 다운 리퍼 다운 원숭이 원숭이 혼자 원숭이 개피 나이스 로드워크 혼자 와요 겟 궁 없음 잡으면 됨 어이구 그랩 괜찮아요 저희 팀 저희 팀 먼저 합류할 수 있어요 어 리퍼 어이 뭐야 맥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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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혀 꼬인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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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리퍼 고점 위에 리퍼 원숭이 들어왔어요 겐지도 고점 위에 원숭이 다운 겐지 궁 안두에 제발 겐지 다운 로드워크 그래 빠졌어요 로드궁 리퍼 망려가 빠졌고요 아아 얘 안될거 같은데 제발 트레이스님 먹히지만 개버터 일단 99%로 원숭이 빡쳐서 갔으니까 석이야 석이야 아이공 아깝아깝 고릴라 극혐 고릴라 극혐 아 저는 적 고릴라보고 말한거에요 상대하는데 정말 극혐이라서 3 스탉 장장 랩 어 사모님 그거 완전 무섭더라 어 원수 그는? 아 헤헤 하하하 그분 그는 그는 5 5 4 3, 2, 1 아 딜을 맘밖에 못했어요 제가 똥 사고 있습니다 지금 못하여 겐지 들어와 있어요 리퍼 개피 다운 로드 그래프 빠졌고요 겐지 겐지 개피 다운 맥크리 왼쪽에 왼쪽 힐키드 있는데 작은 힐키드 있는데 다운 상대 루시우 다운 겐지 들어왔어요 겐지 개피 겐지 겐지 그 오른쪽 위에 진짜 개피 잡으러 가야지 겐지 죽었어요 아 루시우 로드 궁 썼어요 다시 로드 엄청 잘 끄는 것 같애 왼쪽에 겐지? 리퍼 따와 원숭이 아 뭐야 맥크리도 따와 아 원숭이 개피 다운 상대 메인딜러 겐지밖에 없어요 겐지 다운 원숭이 빡쳤어요 리퍼 궁 아 우리팀 원숭이 빡친 거구나 어 맥크리 오른쪽 왼쪽 왼쪽 아 왜 이리 잘 쏘냐 늠나 잘 쏘는 것 다시 주고 78퍼니까 로드 그래 빠졌고요 겐지 다운 저거 패치되고 나서 진짜 겐지 덫 잘 걸린다 쉬프트 써서 덱 겉덕 걸려줘 원숭이 빡쳤어요 원숭이 죽었어요 겐지하고 원숭이 없어요 상대 석양 석양 아 리퍼 망영화 빠졌고요 맥크리 루시우 반피 아 죽는다 나 맥크리 반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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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스니 뒤뒤뒤뒤뒤 뒤에 맥크리 있어요 턱 걸렸다 오케이 나이스 그래 그것 좀 먹어야되용 와! 헤드 맞았어! 오클립 로드호그만 잡으면 되는데 호그 랩 찼을거에요? 원숭이 원숭이 들어왔어요? 겐지 반사 빠졌어요? 왼쪽에 로드호그.. 로드호그다? 겐지다 원숭이 개픽? 왼쪽에 매크리 상대 원숭이 죽었으니까 왼쪽에 매크리 매크리 다운 겐지 덕 걸렸어요 리퍼디 리퍼 다운 겐지궁 루시오 다운 원숭이 빡친거하고 겐지밖에 없어요 원숭이 빡친거 풀렸고 겐지 딴? 원숭이 혼자? 리퍼디 리퍼디 원숭이 딴? 안 돼 레벨 로드 호그 다운 원숭이 우리 튕기지 오른쪽 들어와이세요 나이스 아 힘들다 아 근데 이 쿨 쿨 이거 엉덩이에 깔아놓으니까 좋다 1라운드에 맞넣었어 딜 1라운드에 딜을 맞넣었어 아까 많이 였었는데 2만드였어 딜 여기 아까 쳤던 랩이다 원숭이 쉴드 갈거고 여기 겐지 올거고 겐지 반사 빠졌어요 로드 그랩 조심 겐지 다운 레크리 정면 아 원숭이 개피인데 원숭이 있다 리퍼 들어왔어요 겐지 개피 겐지 개피 있다 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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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로드 궁 석양 뺐어요 석양 캔슬 아 송하나 그 자체님 감사합니다 와우 타이어 딜 풀피 600까지 들어갑니다 로드 오그 잡을 수 있어요 몸안에서 터뜨리면 600이에요 600 풀딜 겐지 반사 빠졌어요 겐지 반사 빠졌고요 다운 들어가죠 원숭이도 없어요 트레이서 조심 로드 오그 들어와 있는거 이거 잡고 상대 세명 없어요 뒤에 트레이서 왜 안맞냐 트레이서 우리 2층 리퍼 우리 2층 뒤에 리퍼 리퍼 다운 트레이서 원숭이 원숭이 다운 트레이서 트레이서 어 괜찮아요 예 0% 됩니다 캔슬해도 트레이서 반픽 로드 오그 저거 아 저희 힐러 없어요 원숭이 다운 겐지 반사 빠졌고요 겐지 다운 상대 힐러 다운 아이고 리퍼하고 로드 오그 있어요 거점 안에 리퍼 다운 로드 오그 로드 오그 개피 트레이서 트레이서 혼자 남았어요 내 덫 때문에 로드 오그 헤드에 우 자클리 두방 꽂았어 이거 저 트레이서가 안죽네 트레이서 궁 와우 트레이서 다운 아 이거 빼야겠네요 겐지 다운 이제 덫으로 카운터 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들어가죠 들어가죠 상대 힐러하고 트레이서 없음 리퍼 망해가 빠졌고요 거점 안에 거점 뒤쪽에 리퍼 겐지 반사 빠졌고요 90% 얘들 한 번 들어올 거예요 로드 오그 궁극 켰고 겐지 겐지 반 아 겐지 풀피 겐지 거점 뒤에 있어요 아이고 겐지 궁 거점 안에 리퍼 궁 이거 한 번 주고 다시 들어가죠 일단 빼 계세요 한 번 먹으면 돼요 상대 궁 다 빠졌어요 다 자 석양이 진다 썼나요 석양면 안 쓴 거 같은데 일단 리퍼 궁 하고 겐지 궁 하고 뭐 자리아 궁도 뭐 지금 5대 6 근데 가야 돼요 저희 어 5대 5 겐지 개피 리퍼 망해가 빠졌고요 리퍼 망해가 빠졌어요 자리아 궁 제발 우리 팀만 살아라 로드 오그 다운 네크리 온다 나이스 수고요 수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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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9,-15,000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